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트케입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일요일인데요. 자 오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앞부분이 좀 날라가서 중요한 이야기 못했기 때문에 다시 좀 방송 켰습니다. 자 딱트케이가 2017년 2월 18일부터 방송해서 이제 1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2018년도 목표가 구독자 200분 모시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분이 조기에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구독자 300분을 목표로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한 130분 정도 늘어서 33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목표를 또 상향해야 되겠습니다. 구독자 500분을 목표로 2018년 열심히 방송할 것이고요. 저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시청시간 및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면 새벽에도 아주 많은 조회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꾸준히 조회를 하고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딱트케이가 지금 무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딱트케이는 뭐 유료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속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매매로 돈 벌고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방송 올리겠다. 그 상황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과 활동내용 등을 제가 분석한 이후에 두 분을 더 모실 겁니다. 지금 총 여섯 분 모시고 계신데요. 딱트케이와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궁금하신 점 방송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방송할 때 아니면 소통하기 힘드니까 채팅방은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니까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송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저는 뭐 제 채팅방에 들어와서 수익 난다 안 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니까요. 자 딱트케이와 소통을 원하고 궁금한 거 1대1로 빨리 주고받고 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두 분만 선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식기초강의 한번 방송해 볼 텐데요. 자 기간별 매매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트케이가 방송에서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자 하루안에 매매를 끝내는 데이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2-3일 정도 닥터케이가 가장 좋아하는 2-3일 정도 들고 가는 스윙이 있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2-3달 이상 들고 가는 그리고 한 1년까지도 들고 가는 중장기 트레이딩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인지하실 테고요. 그러면 종목 상담에서 많이 언급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한번 설명을 좀 하자면요. 자 데이트레이딩은 하루안에 끝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봉 날 때 데이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봉이란 것은 시작에서 끝날 때 빠져서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하루안에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양봉이란 것은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데이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렇게 분봉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5분봉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말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말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탁탁해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고 눌림목 주고 21선 인근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21선 깨지는 여기 시점까지 정도. 아니면 종가권에 여기서 끝내버리고. 자 그 다음날 다시 또 봤는데 21권에. 자 밑으로 밀리네. 그러나 재돌파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다시 자 들어가서 종가권에 또 끝내는. 이런 데이트레이딩은 분봉해서 가능하겠죠. 이해되시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돌파 시도 한 20일 인근한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도 밀릴 가능성이 또 높죠. 왜냐하면 매수보다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은 5분봉 기준으로 21선 밑에 깔아놓는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가면 데이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끌고 가는 스윙트레이딩은 여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닥터케이가 60만원에서 45만원까지 빠졌으니. 그러면 반등했던 여기서부터 50만원부터는 어디까지가 하락의 목표치냐. 말씀드리자면 15만원 빼면 35만원권이다. 말씀드렸고. 자 40만원권까지 단기적으로 스윙트레이딩 할 수 있다. 2, 3일 끌고 가는 전략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제 방송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숫자 퍼센테이지 계산 이런 게 좀 틀린 게 많더라구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요.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갔으면 5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5만원이면 대략 한 16% 이 정도 상승. 이틀만에 이 상승폭 먹으러 들어가는 것이 스윙트레이딩이거든요. 자 그리고 40만원 찍은 이후에 밑으로 또 다시 돌아왔죠. 자 여기가 241 지지권입니다만 닥터케이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만 노렸지. 이중바닥은 노리겠다 말 안했고 여기서 패스하겠다 했습니다. 올라갔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올라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여기 양보고 이중바닥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만. 자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기초가 완벽하게 안 닦으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밑으로 깨져버리면 자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제가 패스 그냥 지나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는 어느 때 접근해야 되냐면요. 중장기는 농심으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그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끝났다기보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 이제 퐁당퐁당으로 서서서 관심 좀 들어오고 있으니 물론 그것이 이렇게 낙폭 큰 여기 꼭대기에서 공매도가 들어오고 공매도 청산을 위해서 환매수 들어오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번주가 워낙 바이오주가 좀 강했죠. 자 기다렸다가 여기 가니까 이평선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120일 20일 밀리는 걸 보고 기다리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오는 걸 보고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것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적어도 이런 모양 될 때 이런 모양 될 때 그때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추세 이중바닥은 완성했으나 아직까지 저항권들이 많이 남아있는 추세를 돌파하려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박스권 이루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위험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상승으로 다시 전환하는 시점에 들어간 것이 좋겠다.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닥터케이가 이번에 방송에 좀 종목을 많이 언급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돌려보시고 본인의 성량과 맞는 종목을 택하시면 되겠죠. 중장기 종목들은 이렇게 박스권 내지는 박스권을 단기간 이루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레벨업해서 박스권 이루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봉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월봉을 체크하면 이렇게 확연하게 지지권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대차인데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여기는 하단이기 때문에 현재는 의미 없고요. 몇 년 동안에 수년 동안에 2014년 정도부터 2015년부터 쭉 봐오면 12만 4천원대가 저점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점점점점 13만원대로 올리면서 점점 저점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단기적으로 박스권이긴 하나 지금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으로 하락 크게 하기보다는 13만원대 정도에서 충분히 지지만 된다면 여기 안에 왔다갔다 13만원대에서 16만 5천원대 왔다갔다 하다가 딱 상단 돌파 시도 나오면 한 단계도 레벨업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에서 17년도에 움직였었고 18년도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는 1년 2년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본업이 따로 있다든지 낮에 시간을 많이 내기 힘들거나 아니면 여유자금이니까 시장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를 노리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하면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중장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는 월봉의 저점 권력 내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추세에 살아있죠? 추세에 깨진 종목들을 하는 거 아닙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저점이 점점 이렇게 확인되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 하단 지점에서 포지션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 부위 왔죠? 1참 예수 하시고 2참 예수 14만 초반대 한 번 더 밀려도 하시면 큰 무리 없겠다. 그래서 16만 5천원까지 한 10% 정도 수익 노리고 가시면 분할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적립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강의 기간별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분봉으로 참고를 하셔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은 2, 3일 2, 3일 정도 모양 노는 종목들 사는 종목 사는 그런 트레이딩이니까 추세 좋은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데서 포지션 포인트 나왔을 때 2, 3일 들고 가서 또 청산하고 닥터케이가 SK하이닉스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하락하던 추세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 사서 2, 3일 끌고 가도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서 여기 고점대 가서 단기 고점대 가서 팔아먹고 단기 정학대 가서 팔아먹고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사서 이틀 3일째 되는 날 여기 정고점 인근이니까 팔아먹고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장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박스권이 확연하게 보이는 종목들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까지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량주들 접근한다면 별 무리 없다. 월봉으로 체크해보고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분들을 많이 늘어주셔서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또 방송에서 응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해주세요. 닥트K 방송 닥트KTV 지인들에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빵 luk